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미니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. 오늘 미니 강의의 주제 어떤 건가요? 테슬라 이야기 시장에서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테슬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좋습니다. 테슬라가 살아나니까 아주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. 전기차 종목들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데 과연 이제 지속성에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겠죠. 자 일단은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가 4분기에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죠. 원래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머스크의 기행도 기행이지만 작년 4분기부터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.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이 왕좌가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 테슬라 수요에 대한 감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죠. 300달러까지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러면서 이제 이 천슬라까지도 이야기가 됐었던 그러한 기업이었는데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어찌 됐든 300달러 수준에서 1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떨어졌던 부분을 보게 되면 워낙에 이제 우려감이 좀 많이 형성이 됐고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너무 많은 기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죠.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4분기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결론적으로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 컨셉보다 상해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내용을 보게 되면 가격 인하를 했는데 가격 인하를 한 부분이 상당히 또 이 수요에 대해서 자극을 많이 했다.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 전기차를 또 많이 구매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테슬라가 강점이 있는 게 순익률이 타 기업 대비 높습니다. 현대기아차는 순익률이 약 한 5%에서 6% 정도 되는데 테슬라는 15% 정도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타 완성차 기업보다 상당히 가격 인하 폭이 높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이제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워낙에 테슬라가 위기감이 나온다 흘러나온다 왕자를 조금 이제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경쟁 기업들 치고 온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 측에서 이 머스크가 이제 가격 인하를 완전히 또 전략으로 잡고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번에 1월 달에 이야기를 한 게 역대까지 여지껏 본 적 없었던 이러한 주문량이 밀려들고 있다. 그러면서 올해 당초 얘기했었던 목표량이 180만 대였는데 여기서 이제 더 늘려서 200만 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도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할 것이다 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좋은 후실적이 나와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 테슬라의 이러한 훈풍이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이제 부정적이거든요. 왜 부정적이냐면 테슬라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 이 4분기 후실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이 나야 한 부분이었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측했던 목표량까지는 판매하지를 못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워낙에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기업이죠. 12월 달에 이 테슬라 주식 안 판다 그래 놓고 또 팔았거든요.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또 일전에 테슬라를 비상장 기업으로 이제 우회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이고 2월 1일에 결과가 나옵니다. 그런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은 또 테슬라 주가에 좋지 않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테슬라가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보게 되면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됐죠. 그러면서 이 우리 사주 물량이 3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. 생각보다 주가는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가를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40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올해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흐름은 충분히 좀 나아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전기차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IRA 수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완성차와는 약간은 다르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IRA 가이던스 발표에 따라서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아마 방향성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투자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정해지면서 과연 어떻게 또 이 공급망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투자가 3월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거든요. 그러면은 삼성 SDI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충분히 상승세는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그동안에 전기차가 안 좋았었던 부분이 12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안 좋았잖아요. 근데 안 좋았었던 게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. 그러면서 리튬 가격 내려가다 보니까는 판가도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익성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가격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다시 한 번 가격이 정상화되는 구간이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.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에 기대가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자리 잡고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쪽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2차전지 쪽은 다시 한 번 시장의 반등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도주로 활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반등이 나온 부분이 테슬라의 반등이 상당히 좀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뚜껑 까보면 가격이나 했고 예상의 또 목표치보다는 그래도 어찌 됐든 덜 팔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면이 있고 여전히 오너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반대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리튬 가격이 다시 한 번 이제 정상화되고 그러면서 IRA 가이더스 세부사항이 발표가 되게 되면 충분히 이제 수위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테슬라가 생산량 늘린다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생산량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이거를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테슬라가 생산량 늘리게 되면 당연히 수주권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수주권들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와 관련 있는 기업들이 또 많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. 배터리 셀 3, 4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면 LNF 같은 테슬라 향 그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. 이러한 기업들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는 조금 더 이제 시간 보면서 대응을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채팅창 보니까 이제 리오프닝 쪽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리오프닝 쪽은 저는 영상 콘텐츠 쪽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. 계속해서 질문을 주시니까 한 번 이제 답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OTT 쪽에 영상 콘텐츠 쪽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요령목들도 한 번 이제 같이 보면서 전기차 쪽은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의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매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.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를 활용을 해서 아마 분기점은 저는 IRA 가이던스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 구간을 한 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자 오늘 미니 강의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흐름들 또 관련해서 2차 전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도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. 2차 전지 전지차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께서는 눌림 구간을 꼭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